네 안녕하십니까 정곰 세상보기의 정곰입니다 아 요거 넘어져가지고 뻑해졌어요 이거 퍼퍼 퍼퍼퍼 어이 쉣 어마어마하다 퍼퍼퍼 와 이거 정말 대단하네 이거 있어야 되는 거네 오늘 아침에 다소 기운 없는 컨텐츠로 이 자식 왜 이래 이거 이럴 거면 방송을 해줄 마라 이 생각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좀 밝고 명랑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아무런 관계와 이유 없이 아이클라우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이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죠 저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1년치 구독을 끊어서 원드라이브 1TB 사용 가능권도 이제 얻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 2TB를 사용하고 있는데 2TB 중에 1.47TB가 사용 가능하대요 492TB가 사진과 비디오입니다 제가 사진이랑 비디오 진짜 많이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해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있던 사진들이 용량이 꽉 차면 하드드라이브에다 계속 옮기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서 클라우드를 써보니까 신세계인 거야 보통 우리 아이튠즈 이용하는 거 너무 불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튠즈를 이용하기 좀 껄쩍지근하고 또 하드드라이브에다가 내 휴대폰 정보도 저장해놨다가 잘못되거나 지워지면 또 끝장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매달 9,800원 정도 되는 금액의 돈을 내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여튼 오늘의 주제는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클라우드 서비스란 뭐냐면 특정한 공간이 존재하고 그 공간에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올려놓고 때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기에 내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는 기기에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웹상에 있는 저장 공간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게 원래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애플은 이제 그러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굉장히 좋게 활용을 해서 이제 각각 기기에 바로바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놓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각 기기에 다운로드 받고 내려받아 놓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32GB짜리 용량의 기기면 그 32GB 용량이 꽉 차도록 얘가 내려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썸네일 정도 그러니까 아주 간략한 정도의 정보만 내려와 있고 내가 정말 이 데이터가 필요해 그러면 그 데이터를 클릭을 해서 봐야지만 그게 이제 내려받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용량이 적든 32GB를 쓰든 64GB를 쓰든 256GB를 쓰든 용량에 대해서 굉장히 프리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먼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아이폰으로 촬영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그런 동영상 파일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전원을 연결을 해놓고 이제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애가 내부 와이파이 망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업로드가 되면 맥북으로 이제 내려받아서 편집을 하기 시작을 해요 대략 그 정도의 시간까지 10분 정도 파일의 용량을 생각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시간 정도 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촬영을 하고 바로 편집을 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촬영을 한번 찍어놓고 밥을 먹고 좀 딴짓하고 오다가 맥북으로 돌아오면 맥북에는 이미 다 다운받아져 있는 거여서 그냥 가져다가 편집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게 편리해요 근데 이제 뭔가 급해 급해 가지고 찍고 나서 바로 옮겨야 돼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아이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을 직접 맥북에다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옮겨 받으려고 해도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용 PC에다가 물려놓고 해도 마찬가지로 뭔가 자꾸 끊어지기도 하고 전송률도 좋지 않고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호환성 확장성이 좋지가 않아서 활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차라리 안드로이드 폰이면 그냥 찍고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옮겨서 바로 편집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애플의 최대 단점입니다 최대 단점이지만 뭐 그런 폐쇄성 때문에 더 다른 시스템이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아이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원드라이브에 대해서 사용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1년권을 끊어서 사용을 하다 보면 8만 9천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 세 가지 제품을 최대 5대 PC에서 내려받아서 내 계정으로 내려받아서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원드라이브인데 이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가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어떤 면에서 편하냐면 맥 노트북에다가 원드라이브를 설치를 해놓고 원드라이브 폴더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문서를 만들어서 넣죠 저희 회사에서는 워드를 쓰니까 워드 문서를 막 만들어가지고 넣어놔요 그러면 1초도 안 돼서 바로 회사 컴퓨터 회사 컴퓨터로 그 문서가 완성된 문서가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노트북이 내 손에 있고 편하니까 노트북에서 작업을 다 합니다 작업을 문서 작업을 다 하고 원드라이브에다 저장만 딱 눌러 놓으면 바로 이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그 내부 인쇄 망에 연결되어 있는 PC로 바로 들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그냥 바로 클릭해가지고 인쇄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클라우드의 장점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iCloud는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툴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iCloud를 사용을 하시고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들을 백업을 하다 보면 개인정보들까지도 거기에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제나 이런 거에서 필요한 주민등록증이라던가 통장 사본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이 클라우드 안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보안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에 있어서 뚫릴 것 같지 않은 애플도 요즘 들어서 이제 아이튠즈 중국발 결제 사고가 꽤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 친구도 그런 걸 당했고 제 친구의 친구도 그런 걸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애플도 보안에 그렇게 강한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중인증 사용을 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중인증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 당연히 취약해지고 이런 개인정보가 털리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이중인증이라는 절차들 그리고 보안 추가적인 보안 대책이나 그런 수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들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 생체 정보니까 얼굴 정보라던가 지문 정보가 휴대폰에 저장되는 게 좀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개인 정보들은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얼굴이야 성형수수라도 바꿀 수는 있지만 지문은 못 바꾸잖아요 그죠 뭐 이거 파내고 새로 만들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개인 생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잘 챙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아이클라우드라던가 어떤 인터넷에 접속된 그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게 잘못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그런 피해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보안 절차나 수단들은 반드시 인증을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이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혹시나 유튜브를 하시거나 개인 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원드라이브나 아이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뭔가 생산성을 더 늘리고 싶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 작업물을 끊김없이 이어서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쉬셔야 할 때는 꼭 쉬셔야 합니다 어디 뭐 쉬러 가서 아 나 이번에 휴가 기간인데 아이클라우드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얼마 언제든지 이거 다 처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 휴식시간까지 방해하면서까지 활용을 하실 생각은 부디 접어두시고요 필요로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조금 그런 너무 거탈기식의 리뷰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넘겨짚는 리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처음 내가 영상을 올리면서 1만회가 넘었던 영상이 뭐가 있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아이폰 X가 정말 X인 이유 라는 영상이 첫 1만명이 넘었던 그래서 8만 6천명까지 봐주신 그런 컨텐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래도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아이폰에 대한 지식을 대방출했어 문제는 그 컨텐츠 이후에 더 알고 있는 게 없어서 그 이후에는 진짜 스터디하고 공부해서 막 열심히 리뷰를 했었던 거였는데 회사에 취업을 하고 좀 이런 뭐 육아와 뭐 여러가지 일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넘겨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반성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쇄신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양질의 컨텐츠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시고 유익한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다짐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이렇게 응원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유튜브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고 너무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께 무한한한 감사와 또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늘 하고자 하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일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검세상보기의 정검이었습니다 빠이!